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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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비디오가 나왔잖아 이거 할 말이 많죠? 너무 많지 말 타고 퇴근했지 우리 CMI 대박 출이네 우리집이야 진짜? 알았어 안 그렇게 아니 몇 번 왔잖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왔다. 일단 우리 집에 온 걸 너무너무 환영하고 우리 뮤직비디오가 나왔잖아. 진짜 너무 기대돼. 나도 기대돼. 아직 못 봤거든.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좀 얘기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지 언니가. 팝콘이 없어, 우리? 팝콘 있지. 아, 진짜. 직접 튀겼어? 어, 내가 직접 튀겨봤어. 어, 역시 우아의 엄마. 그럼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봐야지. 어, 근데 뮤직비디오를 볼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정지 버튼을 누르고 얘기를 하면 돼. 아, 이걸로? 응. 한 번 봐볼까? 아, 봐보고 싶다. Q! 혹시 정지하고 싶은 사람 얘기해 주세요. 네. 아, 맞네. 첫 화면. 약간 영화 같다. 디즈니 같아, 디즈니 같아. 뭐야, 이건 처음이야. 이건 처음이야. 디즈니 같아. 우리 프린세스. 이게 뭐야, 영화? 오, 진짜. 나잖아. 아, 귀여웠어. 너무 귀여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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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어때? 진짜. 네, 왜요, 왜요? 네. 음, 제가 왜 멈췄냐면요. 네. 솔직히 저거 촬영할 때 숨사탕 많이 먹고 싶었잖아요. 응. 그렇죠?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먹었어요. 아, 진짜요? 나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저거 진짜였어? 어, 진짜였어. 다시. 리플레이. 아직, 이제 인트로예요, 인트로. 어, 갑자기. 멈춰! 멈춰! 왜 나만 멈춰? 네, 멈춰 했어요. 민서의 시크한 표정. 아주 좋아. 근데 원래 다 개인 신에서 살짝씩 다 웃었잖아. 근데 나만 혼자 엄청 다 시크한 표정 했어. 되게 시크해, 지금. 지금 굉장히 시크해. 이때 민서 때 네 명 같이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맞아. 다, 와, 소리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럼 우리 얼마나 응원하고 있었는지 알지? 죄송합니다. 아, 감사해요. 이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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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사탕은 뭐였어? 헉? I said you who is you. 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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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 어? 워게 이름? 못 봤어, 못 봤어. 워이와의 삶의 정신을 보내는 중. 워이의 정신을 보내는 중. 스윗트. 그... 솜사탉? 아 나 이거 내가 읽었었는데! 스윗깬디? 스윗깬디! 스쿠류... 스쿠류? 아이고... 소라 알고 있어요? 저도 기억이 애매해졌어요. 에그... 모르는 것 같은데? 소라짱! 모릅니까? 어... 사워캔디? 우아캔디? 아니... 퍼플캔디! 포튼캔디! 와우캔디! 오! 미싸나게 끌려 푹 빠져버린 걸 I see you do 아! 맞다! 맞아! 나도 알고 있었어! 몰랐다면서! 모른척 하는 거지? 아 모른척! 와! 와! 갔다 와! 와! 정말요? 이 간식이에요? 밥이 아니에요? 대박! 와, 와, 대박!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의아나 씨. 대박인데? 이거 우리 엄청 많아. 아니, 우리 하면 짠하는 거 어때? 좋아. 이번 미 씨, 대박 나자! 대박 나자! 콜라입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많이 먹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페퍼로니. 우리 TMI 대망줄이네. Let's make purple! 멈춰! 네, 멈춰 대망왕이에요. 엄청 많이 하시네요. 모든 포인트가 다 포인트이긴 했는데 그건 맞아, 그건 맞지. 그 빨간색 미로처럼 있는 그거 무슨 모양인지 알아요? 위 씨? 나 알아요. 땡! 와우? 땡! 언니 쟤고 다 알걸? 왜, 나 왜 모르는가? 언니 촬영봉이었을까? 아, 그렇구나. 맞아요, 제가 우연히 씨는 못 봤어. 저거 저거 저거. 중간에 있는데. 느낌표! 우리 앨범. 1집. 응. 비밀. 아, 비밀이에요? 네. 아니, 비밀 좀 이겨줘. 디테일, 디테일. 아, 네. 진짜 눈썰미 좋아야 보이세요. 저기 물음표야, 물음표. 오! 나 파스톰해야 돼요? 여기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 네, 말해주세요. 토킹 어바웃. 저 장치를 이용해서 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뮤직비디오를. 네. 근데 저게 액자 씬이잖아요. 허공에 제가 매달려 있었어요. 액자 속에 왕방? 왕방? 왕방. 갑자기. 네. 제가 사실 놀이기구도 못하는 엄청난 겁쟁이인데요. 벌벌 떨었어요, 정말. 갑자기 목이 메이네? 저는 콜라를 해야 돼요. 아니, 갑자기 물 콕 치서. 사실 이거를 진짜 걱정하고 기대했었거든요. 제 CG가 진짜 대박이다. 그림이에요, 그림. 어디 가는 거지? 다은이 마음 꼭?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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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말이 많죠? 너무 많지. 일단 저 세트 자체가 너무 예뻤고 저 때 진짜 솔직히 정신 없었잖아, 우리. 왜냐하면 맘을 셌으니까 그때 아주 젖 먹던 힘을 다했지. 근데 그래서 더 뭔가 집중해서 한 것 같아. 그치, 순간적으로. 맞아. 그리고 또 저희 옷이 살짝 따가웠잖아요. 트위드여서. 그래서 굉장히. 너무 따가웠어요. 근데 옷이 너무 따가웠어요. 진짜. 민서가 제일 따가웠어. 네, 그니까요. 우리 다 괜찮았는데. 맞아. 너무 따갑지 않아? 맞아.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안무하면서 엔진한 적은 없었는데 너무 따가우니까 한 씬 다 찍고 나면 너무 따가워. 맞아. 너무 따가워. 와우. 실크미는 선. 너무 따가워. 뜨거운 날. 뜨거운 날. 뜨거운 날. 뜨거운 날. 뜨거운 날. 뜨거운 날. 아! 멈춰! 멈춰! 이게 개인 씬이요. 진짜 차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하는 거란 말이야. 처음에 이게 물감이 너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 옷에 묻을까 봐 너무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팔만 뻗어서 했거든. 처음에.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좀 자연스럽게. 좀 다른 데다가는 묻혀도 되니까 좀 이쁘게 하고 저기다가 와우를 딱 이렇게. 내가 또 센스 있게 저어냈어. 루시의 아이디어였나? 약간 반반 섞였던 것 같아. 여기다 뭘 하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아르랄까? 와우르랄까? 이러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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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예뻐. 아니 사실 저희도 처음 봐요. 저희도 놀라요. 사실 보고 싶어서 멈췄어. 실제로 제가 저기 가서 촬영했어요. 아 정말? 실제로 광고였구나. 나 너무 놀라워. TV가 아니라 실제로. 문 열었더니. 저 토끼랑 인사도 했어? 응. 저 말 탔어. 말 탔어? 어. 그럼 저거 타고 어떻게 했어? 어디 갔어? 저 탔다고? 집에 갔어. 퇴근할 때. 말 타고 퇴근했지. 어쩐지 가는데 한자리가 비더라고. 그치 넓었지? 너무 넓어라. 너무 넓어라. 약간 상상의 날. 아 유니콘이야 유니콘 저거. 아우. 몰랐어. 으흥. 오. 자비 돌아.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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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 어머. 아우. 아우. 일단 난 저기 피라미즈에서 바람이 착착 날리는 거 있잖아. 사실 그 바람 되게 맞아 보고 싶었어. 왜냐면 이제 가수 선배님들이 옛날에는 바람을 굉장히 많이 맞으시면서 무대를 했는데. 맞죠 맞죠.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서 너무 뿌듯해. 너무 잘 나왔다. 뭐 기억나요? 뭐? 이렇게 영상 찍어주고 그랬잖아. 어 맞아 맞아. 아주 모니터 왕이야 아주. 맞아. 촬영 현장이고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앞머리까지. 이 피라미드보다 작은 거 보여주시죠? 아 와우. 허리가 왕창 꺾여. 어. 필요 없어. 진짜 필요 없어. 됐어. 아. 와. 맞아요. 해커예요 해커? 네 맞아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약간 해커예요. 이렇게 그래. 그리고 제가. 그 파트. 지금 승부했어요. 승부했어요.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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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저 옷을 입고. 대답은 필요 없어. 정답이 때 이렇게 탁 들어야 되는데. 아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흔들리는 의자여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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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심 잡기가 힘들었던. 팀에. 여기 있어요? 아 중심 잡기 힘들어서. 그래서 저기. 돌아가서. 손을 꽉 잡고 있구나. 테이블로. 힘이 이렇게. 병중 들어갔어요. 어. 오케이. 오오오오오. 멋있다. 들어갔다. 민소의 뒤에 있던 뭐니. 아 덮은거. 아냐. 어. 롯씨 네개. 벌써 마쳤어? 아. 미안해요. 들었다. 자 나나. 나나, 나나, 그 청동오리 땡! 오리, 우연, 오리, 루스 오리 배달은 필요 없어 정답이 여기 있는 걸 그거 나 안 돼? 왜 청동오린 되고 오리? 청동오린 안 되고 오린돼요 여기가 성지구나 여기가 네버랜드다 이거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ASMR? 그니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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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정말 너무 맛있어요 랩 앤 루 빠릅! 두루두루두루 오오! 여기, 여기가 포인트 안무예요 맞아요 5, 6, 7 렛츠 맥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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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맥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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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큰 피였는데 이게 안무 수정이 돼서 이렇게 맞아요 조금 귀여운 피로 이렇게 히 호잇 귀엽고 응 플레잇 플레잇 나온다 나온다! 너무 예뻐 와우 이게 티저에 나갔던 거죠? 우와 어때? 근데 신기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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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트박싱 이후로 그늘을 타본 건 또 처음인데 근데 오랜만에 타지 또 그래서 그늘을 타는 법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진짜? 이렇게 뒤로 갈 때 다리를 뻗고 앞으로 갈 때 이렇게 굽히면 더 이렇게 도움닫기가 있잖아요 그걸 까먹어서 그걸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찍을 때 진짜? 어? 뒤로 갈 때 굽히지 않아? 아 그래?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쑤 굽히고 이렇게 픽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하고 있었어 아 그래서 어쩐지 그네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을 맞으면서 바람이 샥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하하하하 바람이 오지 않았구나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 오우 오우 주인이네 멈춰 할 준비 멈춰 가! 하하하하하 야 이거 너무 귀여워 맞아 이 포정이 진짜 킬링 포인트 이게 한 두세 번 하고 끝났어요 어 너무 잘해서 근데 내가 그거 다 본 거 알아? 아 진짜? 이게 다들 그 다음 씬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다 끝나서 소라를 이렇게 모니터 해즈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소라가 하하하하하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애기같이 나왔어 해맑은 애기 응 이 둘만의 세상 퍼퍼 퍼퍼 오우 와우 오우 오우 자 스탑 아 야외 순 너무 좋아 맞아요 근데 저희 이거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저때 물을 뿌렸는데 바닥에 응 저것 때문에 옷에 다 물이 튀었어요 맞아 양말에 다리에도 튀고 맞아 저렇게 역동적인 안무가 많아가지고 다리를 하나 들 때마다 옆에 있는 멤버한테 물을 쳐 쳐다보니 쳐다보니 루시 랩 하트 때 아 맞아 발을 탁 걷어차는 게 있는데 그때 하필 사손 앞이 저렴하다가 얼굴까지 쳐다보니 그래서 지금은 발차기를 안 하고요 발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 신 이 군무 신이 저희의 댐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 나왔네 어 막 굿 하려고 그래 그리고 다음 사태를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어 나 저 신 너무 좋아해 해싸 레이 아 너무 예쁘다 내 신 팔꿍은 뭐야 팔꿍은 좋으시니까 팔꿍이 일 것 같고 아 일 것 같고 아 일 것 같고 오우 예어쒸 너무 예쁘다 두 거 진짜 재밌 зн k 사리다 파리 K.Less we don't care 어 무대장이 잘 나왔어 너무 너무 좋은데 Q. 얘기하면서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게 뭔가 몰랐던 일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에피소드가 왔네. 맞아. 추억이 새록새록. CG도 너무 예쁘고 색감이 너무 예뻤어. 맞아. 솔직히 우리 멤버들이 제일 예뻤지. 아 부끄러워. 너무 예쁘다. 나도 부끄럽지 못해. 너무 좋다. 근데 우리가 뮤직비디오 보는 중간에 이렇게 아주 맛있는 거 한 것들도 먹고 깜짝 퀴즈를 풀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 팬분 와우한테 한 번 내보는 게 어떨까? 좋아 좋아. 퀴즈를? 그럼 어떤 퀴즈를 내지? 약간 좀 어려운 걸 내고 싶어. 왜? 와우한테 쉬운 거 내면 안 돼? 아 왜냐면 나한테 센스가 좋아. 맞아. 그래서 쉬운 거. 응 맞아. 내 게임 파트 때 이렇게 내가 와우를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장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불려졌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맞추고. 어? 그 뜻이 있어? 뜻이 있어. 저는 알 수 있어. 몰랐지? 몰랐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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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 나 진짜 몰랐다. 아 진짜 몰랐다. 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아의 뮤직비디오는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 자러 가죠. 갈게요. 정의할 수 없는데 자석이다? 자석.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이다. 우아의 뮤직비디오는 블랙홀이다. 우아의 뮤직비디오는 우아다. 짧고 굵게 갈게요. 우아가 우아했다. 하나 둘 셋. 우아의 뮤직비디오는 블랙홀 우아다.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응 가자 올리. 다일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줘 눌러줘. 눌러줘 눌러줘. 눌러 눌러. 눌러줘. 감사합니다.